참 고생 많으셨어요. 박수 드립니다. 일단 우광태님 들어오셨는지요? 우광태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호흡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저 좀 많이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거예요. 날로 추운데 우리 감독님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칠방에 오신 분들도 너무 고맙고 행복하시고 힐링하시고 바랍니다. 노래를 신청하실 때 제가 이제 못하는 노래도 많을 거예요. 아는 노래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좀 많이 인사 올리고요. 자 이쪽 곡으로 해서 여러분들 슬퍼 마음하고 먼 훌륭한 두 개 주시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. 아 큰일 났어. 이게 곡은 고장하고요. 자막은 안 돼. 자막 밖에 안 돼. 도시끄럽게. 어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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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어쩌나 아 큰일 났어. 아 şey 최고에요. 아카이 좀 더 olmaz. 아카이 저도 너무 많은 cr Eventually 저쪽 좀 더. 아카이 네나 다 La. 다 박수 그림도 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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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그 모습이 살고 싶냐고 싶냐고 알겠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그 모습이 슈퍼퍼퍼퍼 슈퍼퍼퍼 오늘의 사랑을 시키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